오늘의 카드뉴스입니다. 국내 드론 시장은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최근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소형 게임형 드론 시장이 개화하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지난 6월에는 부산에서 드론 레이싱 대회가 열리기도 했고요. 또 중국 드론 업체 DJI는 경기도 용인에 드론 전용 실내 경기장을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특히 DJI의 실내 비행장은 약 410평 규모로 관객석 없이 트랙만 설치돼 게임을 즐기기 쉽게 조성되었고요. 또 정비 시설을 포함해 부품 배터리 충전 시설이 있어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. 또 국내 드론 업체인 바이로봇의 경우에는 격추 배틀을 할 수 있는 소형 드론, 드론 파이터를 개발했습니다. 이 드론의 경우에는 드론끼리 공중전이 가능한데요. 적외선을 상대 드론에 발사해 승패를 가리는 것이 특징입니다. 최근에는 프랑스 드론 업체인 페럿도 비슷한 게임형 드론을 출시했습니다. 페럿이 국내에 선보인 미니 드론 두 종은 드론 레이스와 운반, 총 쏘기 등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드론을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액세서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 페럿은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고프로도 드론 전용 컨트롤러를 공개했습니다. 이처럼 이용자들이 드론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 소형, 게임형 드론 시장이 커지면서 앞으로 관련 시장의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.